또 먹고 있었어? 진짜 저 존재를 몰랐어. 뭐 드시는 거예요? 베트남 녹두빙수인데 진짜 맛있어요. 녹두, 녹두? 타피오파도 있고 그리고 위에 코코넛도 있고. 아, 코코넛이구나, 하얀 게. 근데 저거 맛있겠다, 진짜. 맛있다. 잘 드신다, 기다리면서 이렇게. 저거 너무 맛있더라고요. 어, 왔다, 왔다. 재미 형한테 전화. 민석아! 공항에 있어야지, 어딜 가 있어, 지금. 아, 도착하셨구나. 아, 저 지금 미리 좀 와있어요. 식당 아니지?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 너. 야, 민석아. 진짜 우리 약속 하나만 하자. 나 도착하기 전에 먼저 먹으면 안 된다. 아, 어떡해. 진짜 걱정하지 마. 진짜. 저때 먹고 있었어? 진짜 밥미도 먹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이미 들어갔으니까 안심을 시키는 게 우선. 금방 갈게. 주소만 보내줘. 네, 조심히 오세요. 먹던 거 마저 먹고. 딱 좋네, 지나가게 하나 딱 먹을게. 잘 먹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엄청 기대하고 있고.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이렇게 보면은 박항서 감독님 사진이 나갈려 있습니다. 오, 그렇네. 대박. 이게 원래 현지인분들만 가는 로컬 식당이었는데, 이제 박항서 감독님이 와주시면서 한국 관광객분들한테 유명해진 페이스. 쌀국수 하면은 되게 곡물이 보통 하얗잖아요? 아니, 여기는 빨개. 빨간 쌀국수? 이게 와인 소스에 소갈비살 졸여서 만든 스프인데. 소갈비살. 약간 서양식이랑 퓨전인가 보다. 소갈비살이 맛있지. 색깔 봐. 맛있어 보이는 색깔이다. 역시. 쏟빵. 이건 처음 보는 것 같아. 그래서 한국에서는 먹어본 적이 없어서 바로 먹어봤어요. 또 혼자 드시는 거 아니죠? 와우. 감사합니다. 일단 형 오기 전에 만만 보는 거야, 만만. 일찍 왔으면 혜택도 있어야 돼. 귀여워. 저런 일이 있었더니. 오. 쌀국수가 빨개. 센세이셔널. 오, 신기해. 아, 이거 빨간 쌀국수 먹어보고 싶은데? 그니까.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 어떤 맛일까? 음. 이 맛도 매운맛이에요? 맛은 그렇게 맵지 않아요. 아, 네. 그러니까 매운 거를 어느 정도 드시면 다들 즐기실 수 있어요. 아, 빨리 먹어야 되는데. 우와, 저거 한 입에? 아유, 저걸 어떻게 먹어요? 아, 잘 먹어. 미스럽게. 좋은데요? 이야, 굉장하다. 진짜 잘 먹는다. 오, 잘 먹어. 야, 김희석. 야, 김희석. 아, 깜짝 놀랐겠다. 깜짝 놀랐겠다. 진짜 깜짝 놀랐겠다. 야, 김희석. 미어캣인 줄 알았어. 어, 너무 놀랐어. 내가 먹지 말랬지? 잠깐만요. 경찰 아니야? 야, 김희석. 어, 너무 놀랐어, 너무. 내가 먹지 말랬지? 형, 빨리 오세요. 내가 먹지 말고 기다릴. 제가 맛만 보고 있었어요. 맛만 보고 있어요. 아, 무서워. 진짜 거의, 뭐 입도 안 댔어요. 입도 안 댔어요? 입도 안 댔어요. 깜먼. 감사합니다. 형, 근데 한번 맛보시겠어요? 아, 그래? 네. 이거, 첫 끈이지? 그쵸서? 첫 끈. 그쵸서? 첫 끈. 이거 첫 끈. 이거 첫 끈. 안녕하세요, 신짜오. 감사합니다. 깜먼. 감사합니다. 깜먼. 아, 너무 좋아. 이게, 와인을 뿌려서 이렇게 빨갛지? 이게 고기야, 그러면? 네. 아, 이게 고기야? 저 아까 토마토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고기더라고요. 맛있겠다, 저 갈비살. 진짜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 행복해 보인다. 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한국에서 내가 먹었던 쌀국수들은 양식이야. 이거는 자연산이야. 아, 당연히 뭐 그 지역인데. 그렇죠. 현지가 좀 다르긴 하더라고. 백종원 형님의 말을 빌자면 야, 이거 재밌네요, 이거. 야, 이거 재밌네요, 이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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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재밌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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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야. 복스럽다. 너무, 너무 예쁘게 잘 먹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아니, 배가 부르시겠는데, 이제? 저도 하나 더 시킬까요? 저도 하나 더 시킬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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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경이 형 좀 긴장해야 될 것 같은데.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먹는 거지, 뭐. 하하하하. 좀 경교감차가 생겼어요. 서로 뺏기기 creator에는 없으세요, 저녁. 하하하하. 하하. 하하. 아, 감사합니다. 결론. 이게 베스트 메뉴를. 아, 이게? 아... 한국어... 아, 가장 기본 또 하나. 와,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우와. 일반 쌀국수도 비교해서 먹어보고 싶어서 먹어봤죠. 되게 맛있게 드시니까. 볼 때 되게. 한 달을 넣고. 계속 보게 돼. 또 달라. 깔끔하더라고요. 먹을 때. 아는 맛이라 먹고 싶어요. 아는 맛이죠. 맛있겠다. 엄청 깔끔하죠. 기교를 부리지 않았다. 그 말이 맞아. 이건 살짝 발라드. 발라드. R&B. R&B. 역시 음악이. 강렬함이 있지. 근데 이게 특히 좀 맛있는 게. 저 길에 쪼그리고 앉아서 먹잖아요. 그 감성도 굉장히 충만해져요. 음식만 먹는 게 아니야. 분위기가 또. 맞아. 형 어떠셨어요? 나는 완전 대만족. 나 이대로 한국 가도 돼. 나 진짜 이대로 한국 가도 돼. 제가 여기 랜드마케를 좀 구경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아 진짜. 땀도 안 흘리고. 뽀송하고. 쾌적하게. 너무 궁금해. 저도 궁금해요. 가자. 가시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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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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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